김ージ아 무조건 러브에 홈이 씨 예이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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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아 부산랑 페스티벌 저희 솔직히 기대 엄청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지금 아 진짜 사람 많네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부러워 주신 여러분들 저희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너드커넥션이고요 저희는 8월 12일날 정규 2집이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밴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산 록 페스티벌 이렇게 명문 있는 그런 곳에도 자주 출연을 하고 저희 지금 투어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도 올 거거든요 10월 26일날 부산에 올 거고 전국 방방곳곳 돌아다니면서 지금 공연을 펼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부산 시민 여러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저희 함께 만납시다 공연 오시면 진짜 오지거든요 공연 와서 같이 놀아보세요 알겠습니까? 너드커넥션 오늘 약간 잔잔발이 하기 싫어가지고요 오늘 록셋리스트로 준비해봤고요 끝날 때까지 저희 멘트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달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냥 아무거나 재밌게 노세요 엉망진창 보다가 예이!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 아니요 진짜 revival에요 잘 못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тот 그 개념이 돼 또한 신 Nasiss이 성격을 쩌고 싶었 제품이 이 분의 원가에 맞지 않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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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광에 보여줄게 왕같은 놈듬에 날씨가 쏟아진 밤 오늘도 가지 않는 예술이 되려 하네 너무 całe 옆으로USTRAL cida 분주 벌리 부산 럭 페스티벌 소리실롱 럭 페스티벌 소리실롱 soft 그 mathematical 그 jueves 그存 있던 그룹 ello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주 재밌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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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